온라 코리아인 앤 팬스 프롬 브라질 안녕하세요! 로지입니다! 건우 형 왜냐면은 그래도 건우 형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뭔가 하나로 주지 않을까 저는 유민이 하겠습니다 저는 유민이 형 하겠습니다 바지에다 하는 상이 되는 거죠 저는 현빈이 하겠습니다 기분을 아주 잘 풀어주기 때문에 저는 민지 하겠습니다 제 예측인 형이니까 민지에다 하겠습니다 멋있으니까 저는 건우 형이 하겠습니다 저희 보호자이기 때문에 초록색입니다 저는 그 쌍파울루 리욘의 제 네이브 맞나? 네이브 마울 저도 축구가 제일 어떻게 생각나고 왔습니다 저는 축구입니다 고노우 디디윤 월하우즈 7명은 다 다재다니고 섹시하고 귀엽고 그냥 아주 그냥 다 하니까 그냥 기대 많이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도깨비 아주 세니까 기대해 주세요 월하우즈 7명 다 잘생긴 도깨비 완전 좋은 저희 모두 다 일곱 빛깔로 무지개처럼 빛나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 도깨비 아주 대왕입니다 월하우즈 멤버들마다 이제 개성이 뚜렷하고 도깨비 얼굴 푹 미쳤습니다 저희 월하우즈는 이제 예 저희 월하우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의 개성이 다 다르지만 그게 또 하나는 육합돼 더 멋진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고요 저희 노래 점점 갈색으로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번 도깨비도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월하우즈 키크입니다 네 월하우즈는요 섹시, 큐티, 핸섬, 스킬 모든 걸 다 보유하고 있는 개성 있는 그룹이고요 도깨비는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정입니다